안녕하세요. 이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한 강제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강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해서 강의를 구성해서 올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현재 제 유튜브 채널 석송랜드를 홍보하는 글을 회전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은 회사 로고라든가 회사의 홍보하는 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이것은 애니메이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키네마스트에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석송 영상 작가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하게 흘러가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글자 회전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있죠. 제일 위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다음에 16대 9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먼저 여기서 이미지 에셋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컬러 보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을 붙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X 있죠. X 이걸 터치해서 다 씁니다. 그러면 화면에 지금 흰색이 됐죠. 타임라인의 흰색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의 흰색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색깔을 바꾸는 것은 이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크로마키를 해야 되니까 그린 아니면 블루를 해야 됩니다. 블루 계통의 색깔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선택이 되면 이쪽 위에 여기 나타나요. 여기에 그걸 보고서 선택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V자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가 화면이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줍니다. 나중에 더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회전시킬 글자를 자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텍스트의 T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T 있죠. T자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홍보문구라든가 마음을 표시하는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동영상 부동산 홍보라든가 회사 로고라든가 자기의 채널 채널 홍보하는 건 무엇이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보여주었을 때 그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다음에는 석송 영상작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제 채널을 홍보하는 걸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화면에 왔죠. 화면에 왔는데 글자를 크게 화면에서 이렇게 늘립니다. 글자 늘리는 것은 여기 화살표 있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좌우 화살표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땡기면 글자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는 글자를 좀 굵게 하기 위해서 AA 서치를 터치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어를 가서 한국어를 터치해서 제가 다운받은 다운받는 것은 기왓집 있죠. SS도를 터치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빙그레트 볼드를 터치하겠습니다. 선택하겠어요. 터치하면 이게 선택되면 이외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선택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X를 터치해서 화면을 닫습니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좀 커졌죠.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이런 흰색이나 노란색은 윤곽선을 반드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윤곽선을 터치해서 여기에 이네이벌이 설정이잖아요.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현재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검은색 그대로 두고 이 두께를 기본으로 플러스 15입니다. 플러스 15니까 이것을 조금 늘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로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18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 위에 저장을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저장이잖아요. 다시 윤곽선을 터치해서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일단 선택해야 되죠. 회전을 회전은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터치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회전 이쪽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아이콘 있죠. 이걸 선택하면 안됩니다. 이쪽에 회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회전을 선택해서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흙하죠. 이것을 천천히 가게 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자막을 타임내린 자막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이걸 길게 늘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길게 늘려줍니다. 이걸 늘려주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것을 길게 늘려줘야 돼요. 저는 약 1분 한 30초 정도로 늘려 보겠어요. 자기가 피로만큼 길게 늘려주면 돼요. 30분 정도 37분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늘려줄수록 천천히 갑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여기 보면 회전이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가죠. 더 길게 하면 더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조금 지금 제 느낌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려줍니다. 이렇게 더 늘려주면 더 천천히 가요. 여기 보세요. 더 천천히 가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회전하는 게 달라집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서 프레이를 시키면 프레이를 시키면 이게 보세요. 스톱합니다. 하면 아래쪽에 조그만이 회전하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구글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글자를 가운데에 이렇게 놓으면 가운데에 놓으면 보세요. 모코 프레이를 시키면 글자 뒤쪽에 스톱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조그만한 글자가 바로 이 큰 글자의 뒤쪽으로 가죠. 이것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걸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보겠어요. 내려온 다음에 이걸 회전시켜 볼게요.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글자가 스톱 시킵니다. 큰 글자가 아래쪽으로 돌아가고 작은 글자는 위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래쪽에 큰 글자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이 큰 글자가 이것을 여기에 다른 대상을 넣고 이 글자만 이 글자만 따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위에 조그만한 글자는 숨겨버리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타임라인은 이 색깔 있죠. 블루 계통 이 색깔 터치한 다음에 키너마스트에서 요사이 기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대체 아 이 아이콘이 죄송합니다. 이 아이콘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점색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복사가 있고 레이어로 복사가 있죠. 레이어로 복사 터치하면 터치해볼거에요. 그러면 레이어에 이게 하나 더 생깁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밑에 여기에 하나 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아래에 생겼죠. 그럼 이것을 좀 크게 길크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 위쪽에 있는 글 있죠. 이것을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조그만한 글은 가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이걸 크게 크게 해가지고 다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가려버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글자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그리면서 갑니다. 바늘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글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죠.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 없애버리겠어요. 가위로 터치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가위 터치해서 플레이 헤드 오른쪽 트리밍 해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 크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위에 있는 조그만 글자가 안 보이게 이렇게 글자를 해전시킵니다. 글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터치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출력을 합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에서 해상도는 FHD1080P로 하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하고 뷰트 레이트는 낮음과 높음이 있는데 조금 중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한 19메가 밖에 안되죠. 그래서 최하단에 있는 동영상으로 저장 이것을 터치해서 출력을 합니다. 툭 터치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시 출력이 되겠죠. 이 출력한 것을 가지고 글자를 회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회전하는 글자를 넣어서 여러가지 홍보 글이라던가 혹은 뭐 상대방에게 자기의 연인에게 이렇게 멋진 사랑의 글을 멘트를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거의 다 출력이 되어갑니다. 자 출력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프레이란 해보면요. 프레이란 해보겠어요.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초기 화면에 왔어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겠어요. 새로 만들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가지고 다음이 16대 9 입니다. 유튜브에 맞는 화면 비율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바탕에 깔 영상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화면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화면은 여기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이 영상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서 화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요. 이게 뭐냐면 펜앤줌이에요. 여기에서 이 꼴이 있죠. 그러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같아집니다. 이걸 터치해가지고 다음 화면에서 따닥 누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펜앤줌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을 따닥 따닥 누르면 화면을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꽉 채운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니까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이렇게 늘려 보겠어요. 쭉 늘립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이상 이렇게 늘려 놨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아까 출력한 게 있죠. 그걸 가져올 때는 레이어로 가죠. 자 여기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 출력한 것은 여기에 키네마스터라는 이 폴드에 있습니다. 터치합니다. 제일 앞에 있죠. 이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게 가장 최근에 된 거예요.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왔어요. 왔을 때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이 메뉴가 있죠. 메뉴에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다음에 크로마키를 적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색깔이 빠졌죠. 여기에서 이 아이콘 28% 이것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왼쪽으로 밉니다. 왼쪽으로 당깁니다. 밀면 50 이상 안가요. 아래가 50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이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까치 50이 됩니다. 50을 해놓으면 이 글자가 뚜렷해집니다. 이렇게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를 크로마키를 끝났고요. 이 글자를 조금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하면 이렇게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편하겠죠. 지금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편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다시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이걸 한번 잘라 보겠어요. 가위로 잘라서 분할시켰어요. 두 개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여기서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있죠. 뒤에 거는 앞에는 이렇게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뒷부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 메뉴에서 뭘 사용하느냐 하면 리버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리버스 리버스는 영어로 R E V E R S 리버스 거꾸로 역으로 이런 뜻입니다. 리버스 이걸 투체면요. 그러면 화면에서 리버스 중이다. 즉 역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회전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리버스를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리버스 기억하세요. R E V E R S 리버스 역으로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리버스 되는데 되는가 뭘까요. 프레이해 볼게요. 지금 이게 리버스 됐습니다. 이쪽 거는 리버스 됐어요.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죠. 동영상 제작 개인지도 습성 영상작가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길게 해주면요. 이와 같이 리버스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보세요. 앞쪽에서 다시 프레이 해볼게요.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리버스를 적용시켜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글자를 자막을 무한 회전을 시키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대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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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